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공석입니다. 정보처리 기사실기 2020년 3회 기출문제를 풀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출문제를 설명드리기 전에 합격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필기 합격률을 보시면 쉽게 출제가 되고 있죠. 50%, 60%대로 합격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실기 보시면 최저로 5% 합격률이 나온 적도 있었고요. 이번 3회 시험 같은 경우에는 18% 합격률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한번 열어서 분석을 해보면 문제가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필기 정도 수준으로 해서 출제가 되고 있지만 실기는 답을 직접 입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필기는 보기가 있지만 실기는 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풀이를 해야만 답을 입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률이 이 정도 나온 겁니다. 문제가 어려워서 합격률이 저조한 것이 아니라 답을 입력하는 방식이 필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합격률이 이 정도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보통 20문항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문항당 한 5점 정도로 해서 채점이 되는 거고요. 다만 가지수가 있을 경우에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1번 그리고 2번 이렇게 가지수가 두 개가 있죠. 자, 5점의 배점으로 해서 두 개가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점이 될 수도 있고, 뭐 이게 또 2점이 될 수도 있고, 이게 3점, 3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건 2점이다, 이건 3점짜리다 이런 식으로 부분 점수를 정확하게 명시하지는 않지만은 가지수가 있을 때는 부분 채점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모두 맞춰야만 5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하나라도 맞추시면은 2점 혹은 3점 정도는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최대한 답을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EAI라는 구축 유형, 자,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묻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PPP 그리고 허브 앤 스포크가 이제 정답이 되었는데 PPP는 이제 두 대의 컴퓨터가 직렬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PPP라고 얘기를 하고 PPP는 포인트 투 포인트 혹은 포인트 투 포인트 프로토콜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풀네임으로 입력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알파벳 하나가 빠진다든지 이러면은 오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약어로 입력할 수 있는 용어들은 약어로 입력을 하십시오. 그래야만 실수를 줄일 수가 있겠죠. 자, 물론 문제에 따라서 풀네임으로 작성을 해라. 자, 이렇게 조건이 붙는다라면은 풀네임으로 입력을 해야겠죠. 자, 하지만 그런 조건이 없다라면은 약어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답을 넣는 그런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허브 앤 스포크 같은 경우에는 자, 바퀴가 있고 스포크, 바퀴 살이 있죠. 자, 중간에 허브가 있고요.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허브 앤 스포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강의에서 대부분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2번 문제도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RIP의 단점을 해결을 했다. 뭐 대규모 네트워크에 적합하다. 자, 이런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자, 키워드 위주로 해서 암기를 하셨다라면은 충분히 풀이가 가능했을 겁니다. 3번이 좀 문제가 되었었죠. 프로토콜이 정답이 되는데 우리가 프로토콜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통신 시스템이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통신규약이다. 자, A라는 장치가 있고 이제 B라는 장치가 있으면은 서로 통신을 하려면은 통신규약이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프로토콜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문제에서 그렇게 출제한 것이 아니라 좀 다르게 출제를 했어요. 이와 같은 문제들이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메시지를 뭐 전달한다. 확인을 하고 자, 확인해서 도착하지 않았을 때는 재전송을 한다. 자, 이런 일련의 방법, 기술적 은어, 톰 마릴 뭐 이런 심리학자 이름도 나왔고요. 자, 이 설명하는 내용이 이것도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조금 예외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4번은 헝가리안 표기법에 대한 약수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 코딩을 할 때 변수 이름이라든지 함수명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때 변수명이라든지 함수명을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어떻게 표기를 하느냐, 그 표기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변수를 이름을 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코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표기법이 있는데 그 표기법 중에서 헝가리안 표기법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고요. 헝가리안 표기법의 키워드가 되는 것은 이런 이름 앞에 데이터의 타입을 명시하는 그런 방식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카멜 케이싱도 있고, 파스칼 케이싱도 있고요. 자, 스네이크, 그리고 헝가리안, 그리고 GNU, 상수를 어떻게 표기를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표기법의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카멜 케이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소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소문자로 시작을 하고 단어와 단어가 서로 연결되어서 변수명이라든지 함수명을 만드는 경우 자, 그와 같은 경우에는 단어 사이의 단락을 대문자로 표기를 해줍니다. 자, 예시 한번 보도록 하죠. 스트링 형태로 해서 카멜 케이싱이라고 해서 이렇게 변수명을 지정을 한다. 카멜이란 단어하고 케이싱이란 단어하고 이렇게 합쳐져서 변수명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일단 소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소문자 C로 일단 시작을 하고 그 다음 단어와 단어 사이에 시작되는 이 단어 첫 문자는 대문자로 표기를 해줘야 돼요. 만일 단어 하나로 되어 있다. 자, 인트에서 사이즈라고 되어 있죠. 사이즈는 단어 하나죠. 단어 하나일 때는 그냥 소문자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파스컬 케이싱은 대문자로 일단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문자로 시작을 하고 단어 사이의 단락을 대문자로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컬 P, 케이싱의 C 각각 대문자로 표기를 하고 그리고 단어 하나로 되어 있을 때도 대문자로 일단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자, 차이점 이해를 하시겠죠.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스네이킹 케이싱은요. 소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단어 사이의 단락을 언더스코어, 밑줄로 표시를 해줍니다. 자, 밑줄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름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헝가리안 표기법은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이름 앞에 데이터 타입을 명시를 하는 거예요. 이름만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이게 스트링 형태인지 인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 앞에다가 명확하게 데이터 타입까지 같이 명시를 하자는 것이 헝가리안 표기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표시를 하는 약어를 앞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자, 약어가 미리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트링 형태라면 앞에 str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아, 이것은 스트링 형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사이즈. 자, 사이즈라는 이름 앞에다가 n을 붙이는 겁니다. n은 인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름 앞에다가 데이터 타입을 명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GNU 방식은 모든 문자를 소문자로 표시를 하고요. 단어 사이의 단락을 underscore, 밑줄로 연결을 해줍니다. 자, 상수를 표기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상수는 일반 변수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모든 문자를 대문자로 보통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로 표기를 하고 단어하고 단어 사이는 이렇게 밑줄로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자, 5번 문제는 스키마에 대해서 간략히 서술을 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약수라는 문제들은 보통 한 줄 정도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가장 키가 되는 키워드 위주로 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제약 조건에 대한 명세를 기술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6번은 C언어, 실행 결과를 쓰라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코드 간단하죠.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I라는 변수하고 C라는 변수가 0으로 초계가 됐고요. 0으로 초계를 하고 그 다음 Y물이 나왔죠. 자, 반복 구조가 나왔습니다. I가 10보다 작으냐라고 조건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I는 0이 되기 때문에 True가 되겠죠. 자, 첫 번째는 True가 됩니다. 그 다음 I는 1 증가 되죠. 그 다음 C, 자, C값을 만드는데 곱하고 등호, 자, 이 연상기호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C 곱하기 I가 되겠죠. 자, C에다가 I를 곱해서 다시 C에다가 대입을 해라 라는 연상기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C가 항상 0으로 고정되어 있죠. 자, 0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I값은 1씩 계속 증가가 되겠지만은 의미가 없어요. C는 0이 되기 때문에 I값이 얼마 값을 가지든 항상 C값은 0값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디버깅을 하게 되면은 결과는 0이 되겠습니다. 자, 10진술에서 0으로 표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I가 10일 때 Y문이 종료가 되는 것이죠. I가 9일 때 마지막으로 반복이 되고 그 다음 여기서 10이 되고 11일 때까지 반복을 하고 그 다음 반복을 할 때는 I가 10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디버깅 표를 만들어서 명확하게 코딩 결과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디버깅 표를 만드는 것은 별다른 원칙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수, 변수 입력하고 그때 값 입력하고 변수, 값 입력하고 자, 그리고 제어문이 있다라면은 그때 제어문, 반복 구문 자, 이런 것들이 트루냐, 폴스냐 이런 것들을 표기를 하면서 그렇게 결과값을 추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7번은 UI 설계 원칙 중에서 직관성에 대한 약소라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생성자의 개념을 소설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C++에 대한 생성자에 대해서 물었는데 뭐 자바가 되든 C++이 되든 Python이 되든 생성자의 개념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객체를 이제 생성을 했을 때 초기화 작업을 하기 위한 함수를 우리는 생성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를 생성할 때 자동으로 이제 호출이 되고 제일 먼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소설을 해주시면 되고 이 내용이 조금 뒤에 또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때 생성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스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이 정도로 소설을 하시면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형상통제에 대해서 약수라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형상통제, 형상관리 기본 개념 아시죠?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의 변경사항을 버전 관리하기 위해서 일련의 활동을 우리는 형상관리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 자, 그런 것들을 통제하는 것을 형상통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출물의 변경사항을 버전별로 해서 관리하여서 목표 시스템의 품질 향상을 지원하는 활동을 형상통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우리가 약수령의 문제를 완벽하게 이렇게 입력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소설할 수도 있고 이렇게 소설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형상에 대한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변경사항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변경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 라는 키워드가 포함이 되면 대부분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형상관리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변경사항을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형상관리라고 얘기를 하고 절차를 이제 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형상을 식별한다. 자, 대상이 있어야겠죠. 식별을 하고 그 다음 그 어떤 변경이 이루어질 겁니다. 변경이 이루어지면 제어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때 변경을 제어한다는 것이 형상통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상태가 이제 바뀌게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제대로 형상이 관리가 되고 있는지 감사 마지막 단계에는 감사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절차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형상통제라는 것은 변경 제어를 의미하는 겁니다. 식별된 형상 항목의 변경 요구를 검토, 승인해서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현재 베이스라인, 기준선이 되겠죠. 현재 기준선, 기준선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그런 작업을 변경 제어, 형상통제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상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형상통제위원회의 승인을 통해서 함부로 변경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죠. 이런 형상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형상통제위원회의 승인을 통해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10번은 ICMP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IP 프로토콜에 문제점이 있었죠. 제어가 안 된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완한 것이 ICMP가 되는 거예요. 풀네임 또는 이제 약어로 입력을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풀네임으로 입력을 하다 보면은 철자가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약어로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은 SQL문을 완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 SQL명령문을 주고 자, 기본 문장을 주고요. 1번하고 2번을 채우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속성정의서를 참고하여 학생 테이블에 대해 20자의 가변길이를 가진 주소 속성을 추가하는 SQL문을 완성하시오. 자, 속성정의서를 보시면은 속성명이 어떻게 되고 데이터 타입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왔죠. 가변길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 캐릭터로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 자, 바 캐릭터 20자로 정의가 되어 있고 자, 주소를 추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는 알터가 들어가줘야겠죠. 알터 테이블에서 학생 자, 애드 자, 주소를 추가를 해야겠죠. 12번 리팩토링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간략히 서술을 하라. 자, 정의를 보시면은 코드의 외부 행위는 바꾸지 않고 내부 구조를 개선시켜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변경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 존재하는 코드의 설계를 안전하게 향상시키는 기술이 되는 거고요. 단순히 코딩 스타일만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성능과 코드의 구조 그리고 좋은 설계가 되도록 개선시키는 과정을 리팩토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대상이 되는 것이 뭐 중복된 코드라든지 우리가 코딩을 하다보면은 코드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제거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의 클래스가 너무 크다든지 메소드가 너무 길다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을 리팩토링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목적을 서술을 한다면은 코드의 외부 행위 동작이라든지 기능 이런 것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내부 구조를 개선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를 보다 이해하기 쉽고 수정하기 쉽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13번 분기 커버리지 과정 순서를 배열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주어지고 관로를 숫자로 해서 채워줘야 되는데 일단 분기 커버리지가 무엇인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기 커버리지 뭐 결정 커버리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분기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자 예스, 노, 트루, 폴스 이런 식으로 조건문이 있으면 이 조건문에 따라서 그 결과가 트루가 되는 경우도 있고 폴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기되는 그런 구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결정 포인트 내에 모든 분기문에 대해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코드를 테스트를 할 때 이렇게 분기가 발생을 했을 때 이쪽으로 분기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분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모든 경우를 다 테스트 케이스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 분기 커버리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문 내에 존재하는 조건들의 참과 거짓이 적어도 한 번 이상 실행될 수 있도록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자 문제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분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의 조건문이 있죠. 여기서 잘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면 될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수행을 해야겠죠. 자 1번 수행을 하고 자 그 다음 2번 수행을 해야겠죠. 자 2번에서 3번으로 갈 수도 있고 4번으로 갈 수도 있죠. 자 일단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3번을 수행을 하고 난 뒤에 이제 4번으로 가겠죠. 4번 자 4번 다음에 5번입니다. 자 6번 자 6번 다음에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일단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7번 수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가 하나 만들어졌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만 존재해서는 안되겠죠. True, False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테스트 케이스에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테스트 케이스는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자 2번 다음에는 4번이 되는 거예요. 1번, 2번, 4번 이쪽으로 분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분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4번 다음에 5번이 있죠. 자 5번 다음에 6번이고요. 자 6번 다음에 7번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분기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테스트 케이스는 1번, 2번, 4번, 5번, 6번,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을 입력하셔도 되고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자 6번에서 이렇게 분기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또 분기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다음에 1번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번, 2번, 4번, 5번, 6번 그 다음 7번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1, 2, 4, 5, 6, 7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14번은 이제 관계 대수 중에서 자 이렇게 정의를 줬고요. 이 정의에 해당되는 연산자 기호가 무엇이냐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두 개의 릴레이션 A와 B가 있을 때 릴레이션 B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튜플들만 릴레이션 A에서 분리하여 프로젝션을 하는 연산자 기호가 무엇이냐 자 설명이 어려운데 자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릴레이션 A, B가 있습니다. A, B가 있고요. 릴레이션 B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자 릴레이션 B에 보면은 B1하고 B2가 있죠.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튜플만을 릴레이션 A에서 분리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B1이 있을 때 자 B2가 있죠. 자 요거 하나 되겠죠. 자 B1, B2 자 요게 되겠죠. 자 이것을 분리했다는 얘기에요. 이 튜프를 분리를 했어요. 자 분리를 하고 난 뒤에 프로젝션을 하는 연산자 기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프로젝션은 뭐에요? 프로젝션은 P 생각하시면 됩니다. P, P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으면은 세로 형태로 자 속성을 떼어내서 새로운 릴레이션을 만드는 연산자가 프로젝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필요로 하는 A1, A5 이것만 떼어내는 겁니다. 속성, A라는 속성만 떼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 관계 대수 중에서 디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비전이 기호로 해서 나눗생 기호로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연산자 기호를 입력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연산자 기호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SQL 작성하는 문제인데 답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길죠? 실수 없이 입력을 해야 됩니다. 성적 테이블에서 과목별 점수의 평균이 90점 이상인 과목 이름, 최소 점수, 최대 점수를 검색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냥 셀렉트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셀렉트를 하는데 과목별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룹 함수가 이제 들어가주는 거예요. 집계 함수가 되겠죠. 그룹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과목별 점수의 평균이 90점 이상이다. 자 그룹에 대한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성적 테이블이 이렇게 나와있어요. 학번, 과목 이름, 점수, 학점이 이렇게 나왔고 그때 결과는 이렇게 된다라고 문제에 나와있습니다. 초리 조건도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while문 사용해서는 안되고요. 집계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고 최소 점수하고 최대 점수는 별칭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별칭을 사용하기 위해서 as문을 사용을 해라.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세미콜론은 생략이 가능하다. 그냥 세미콜론을 넣어도 되고 넣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과목 이름 자 과목 이름 나와있잖아요. 그것은 셀렉트해서 그대로 가져오면 되죠. 속성명을 그대로 가져오면 되고요. 자 최소 점수하고 최대 점수는 여기 없습니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as 해서 별칭 형태로 해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점수는 min 자 min을 이용하면 되죠. 집계 함수 사용을 해야 되고요. 최대 점수는 max 사용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성적 테이블에서 그룹 처리를 해줘야겠죠. 과목 이름 자 과목별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목별 자 과목 이름별로 해서 그룹 처리를 해주고 자 해빙 다음에는 평균 점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평균이 90점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점수 자 점수가 90점 이상이냐 90점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정보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자 90점 이상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정보만 나온 겁니다. 자 커말은 90점 이상이 안되죠. 그래서 조건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정보만 검색 결과에 포함이 된 겁니다. 16번은 내부 구조를 보지 않고 기능을 테스트하는 기법이다. 블랙박스 테스트에 대한 문제가 되고요. 자 17번 간단합니다. 리턴에 대한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일단 메인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메인을 보시면은 R100이라는 함수를 호출하죠. R100 자 R100으로 갑니다. R100으로 가니까 200 플러스 R10 10을 또 호출하죠. R10으로 또 갑니다. 자 그래서 리턴에서 30 플러스 R1이라고 되어있죠. R1을 또 호출해야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R1의 리턴값 4를 받고 자 34가 되겠죠. 받고 자 234가 되겠죠. 자 234를 받아서 프린트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턴 제로는 뭐 정상적으로 코드를 종료해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큰 의미는 없는 거고요. 자 18번은 짝수의 합계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코드의 결과를 입력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자 int 해서 i int 해서 sum 자 각각 0으로 초결을 했고 자 조건이 나왔습니다. i가 10보다 작으냐 10보다 작을 때 이제 반복을 시켜라. i는 1식 증가를 시키고 자 if에서 자 조건이 나왔는데 이 조건을 잘 이해를 하셔야겠죠. 자 i값을 2로 나누어서 나머지 값이 1이냐 어떤 값에다가 나누기 2를 해서 그때 나머지 값은 2로 나누기 때문에 0이 나올 수도 있고 1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2 4 6 8 자 이런 숫자들은 짝수가 되고 짝수인 경우에는 나머지가 0이 되고 홀수인 경우에는 나머지가 1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것을 이용을 해서 짝수의 합계라든지 홀수의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조건이 이제 주어졌다는 것은 1이냐 라고 물었기 때문에 1인 경우는 뭐예요? 홀수를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홀수일 때는 합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홀수일 때는 컨티뉴해서 다시 반복 구조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i를 다시 증가를 시키고 다시 조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짝수라고 판단이 될 때만 합을 구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쭉 디버깅을 하게 되면 1에서 10가지의 짝수의 합계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에서 10가지의 짝수의 합계를 쭉 구해보시면 30이 나오고요. 자 1에서 10가지의 홀수의 합계를 구하게 되면 2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에서 10가지의 합을 구하게 되면 55가 계산이 될 겁니다. 자 19번 학생 테이블에서 이름이 민수인 튜프를 삭제하고자 한다. 다음 처리 조건을 참조하여 SQL문을 작성하시오. 자 처리 조건이 나왔습니다. 세미콜론은 생략 가능하고 인용 부호가 필요한 경우 작은 따옴표를 사용을 해라. 삭제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딜리트가 들어가주면 되겠죠. 자 학생 테이블에서 삭제를 해라. 조건이 뭡니까? 이름이 민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름이 민수다. 자 작은 따옴표를 사용을 해라.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바의 추상클래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추상클래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 자바에 대한 문법적인 이해 그리고 개념을 아셔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오버로딩이라든지 오버라이딩 상수의 개념 상위 클래스 하위 클래스 이런 개념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추상클래스라는 것은 일단 구체적이지 않다 구체화의 반대가 추상의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추상클래스는 미완성 설계도를 추상클래스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자 추상클래스가 하나 있어요. 자 이것을 상속을 받잖아요. 그죠? 상속을 받게 되면 이 추상클래스에는 미완성 설계도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요. 물려받는 하위 클래스에서 구체화하는 작업은 하위 클래스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상클래스는 그냥 전체적인 어떤 구조 정도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완성 설계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클래스들의 공통되는 필드 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메소드 이런 것들을 정의한 구체적이지 않은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차량이라는 이제 하나의 클래스 추상클래스가 나오는데 자 차량이라면 차량에 뭐 이름이 있을 거고요. 색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가지 뭐 속성이라든지 메소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것을 물려받아서 뭐 A라는 자동차 뭐 B라는 자동차 C라는 자동차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의 개념이 추상클래스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상위 클래스에는 메소드의 시그니처만 정의해놓고 그 메소드의 실제 동작 방법은 이 메소드를 상속받는 하위 클래스의 책임으로 위임한다. 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추상클래스가 이제 상위 클래스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이것을 물려받는 하위 클래스에서 구체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은 하위 클래스에게 있는 거예요. 자 형식은 앱스트릭 해서 클래스에서 클래스명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 특징은 이렇습니다. 추상클래스 객체는 생성할 수 없다. 추상클래스가 뭐예요?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객체를 직접적으로 생성할 수가 없다. 자 실율성이 없고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뒤에 코드가 나옵니다. 추상클래스와 실제 클래스는 상속관계를 가진다. 자 이게 상위가 되고 하위가 되면 하위가 이제 실제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속관계를 가진다. 자 코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클래스는 크게 세 가지 클래스가 있습니다. 세 개의 클래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추상클래스 비어컬이라는 추상클래스가 있고요. 자 이게 차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차량 자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그는 설계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추상클래스가 있고 자 이 추상클래스를 물려받는 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카가 하위 클래스가 되고 그 다음 추상클래스가 상위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사 퍼스트라는 클래스가 있네요. 자 이렇게 세 개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메인 메소드가 이제 기사 퍼스트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1번부터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를 생성을 하는데 obj라는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자 생성을 하는데 카 자 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생성을 합니다. 근데 카라는 클래스는 추상클래스를 물려받고 있잖아요. 상속관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자료형은 추상클래스를 이제 형식을 따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 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정의를 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하위 클래스 생성자로 객체변수를 생성을 한 겁니다. obj라는 객체변수를 생성을 했고요. 자료형은 상위 클래스로 지정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해야만 오버라이딩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get name 이라는 메소드가 있죠. 자 이것을 하위에서 뭐 스트링 형태로 혹은 바이트 형태로 해서 다양하게 재정의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객체변수를 생성을 했고요. 자 객체변수를 생성을 하게 되면 초기화 작업이 수행이 됩니다. 자 생성자가 이제 수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퍼블리카 자 이게 보시면 이제 퍼블리카라고 되어 있죠. 자 퍼블리카가 수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성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연산자를 통해서 객체 생성시 초기화 작업을 위해서 생성자 함수를 실행하게 된다. 이게 생성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수행이 되는 거고요. 스트링 형태로 해서 스파크 자 이 값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문자 열 형태로 해서 val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등호를 잘 보시면 여기도 등호가 있고 여기도 등호가 있는데 name super.name val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들어있는 값은 스파크가 되는 겁니다. 스파크가 되고 자 이것을 여기다 대입을 하고 다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파크를 여기다가 name에다가 대입을 하고요. name은 super.name이 되기 때문에 상위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가 되겠죠. 자 추상 클래스 name에 스파크가 대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 name은 뭡니까? 카의 name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카 클래스에 스파크가 name에 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기화 작업이 수행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수행이 끝났어요. 그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프린트를 합니다. 프린트를 하는데 obj에 있는 get name을 호출을 하죠. get name 함수 자 메서드를 호출을 하는데 get name이 많아요. 많습니다. 어떤 것을 호출을 할 거냐 여기서 이제 오버로딩의 개념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버로딩은 같은 이름의 함수 자 메서드를 여러 개 정의하고 매개 변수의 유형과 개수를 다르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호출할 수 있는 것이 오버로딩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매개 변수가 없잖아요. 매개 변수가 없기 때문에 뭐 바이트, 스트링 이런 거 안 됩니다. 안 되죠. 자 보시면은 자 이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서드를 호출하기 때문에 리턴 값이 이 값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name 자 name에는 어떤 값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까? 스파크가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출력 결과는 이와 같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